아 나 진짜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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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신나 불쌍하네 타고 갔네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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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전기 끌고 가려고 했는데 나 저저기 기회 녹화킹 기가 어딨어 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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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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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완전 쥰나 좋다 기가 쥰나 좋대로 안전 사무인데 아 중립 중립적이에요 얘네 어 아 나 시체 시체 빨렸네 어 근데 지가 끼웠어요. 끼웠어요. 이거 앞에 기관 좀 치워주세요. 이거 같이 물어야 돼.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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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야 돼. 둘 셋 아 바로 안 부겠어. 와 X 된다. 아 여기 있다. 보스님 여기 여기. 어디 어디 어디? 잠깐만요. 와 뭐야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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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피노의 렉스에 와. 와 스피너 여기 피자한데. 렉스도 엄청 많고. 스피너 엄청 많고. 불프 방탄 불프 쫙 있고 세트로. 와 바위골렘 불프도 있다. 125짜리. 그 다음 우월적여. 저거 렉스 걸려요. 저거. 야 뭐야. 아 렉스. 여기 있네. 어 렉스 뭐야. 저거 렉스 걸려서 멈췄어요. 아까. 와 탭. 탭. 탭이 좀 지리인데. 어? 이게 본집은 아닌가? 와 자코넨! 잘 도... 비릴이야 이 새끼들! 태크 1장이... 원래 설계도가 있어요? 없음! 태크 1장이 설계도 없어요 원래 여기는 왜 있어? 와아! 와아! 유턴 발생이 우월해! 테크 검해! 와아! 와아! 와 테크 처리 개많아! 아니 보스님! 보스님! 빌을 만든 것 같은데? 원래 테크 안장 없잖아요. 그냥 있는데 사라지는 거 아닌가? 모사랑 타페자 렉스 락드 그... 원래, 원래 부프 없어요. 그게 아니라 에... 없어. 아니 에게 테크 안장이 부프가 아예 없지 않아요? 맞아요. 그 호객 서버 천약이 편지를 때도 테크 안장 부프는 원래 없는 거라고... 없는데... 이게 암호가 500임! 어? 어드민인데 그러면? 여기 만들었네 애들이! 이걸로... 테... 테크 한장... 카페자라고... 그 유탄발 스트락이 불프도 올라오실 텐데? 테크여서... 애초 테크 한장이... 여기... 여기 치은 곳 없잖아요. 근데 제작기술 보너스가 왜 이래요? 635가... 그 빌이 맞아요. 여기 600까지 안 찍힘. 여기... 여기 600까지 안 찍힘. 애초에... 제작기술... 제작기술도... 그거 안 뜨는데요? 제작자... 그건 원래 안 뜸. 아니 차페자는 떠! 잠시 도와주러 왔다... 제작기술... 제작기술... 800 나온 것도 있다는데요? 여기가 애초에 제작기술 공식이랑 비슷해서 저기 나올 수가 없음! 그냥... 한 번에... 한 번에 25%... 비리네... 한 번에 25%면 존나 많이 오르던데? 무슨... 이거 뭐해? 뭐야 이거... 음식을 원숫가루로만 드는데요? 이거... 원... 원숫가루인데... 원숫가루를 한 개 드는데 음식만... 700% 차고 그러는데? 그렇네? 갈증... 677 차네? 어? 체력도... 체력도 700 정도 차요. 비리 같은데? 네? 네... 먹으면 피가 저절로 차요. 비리까? 한 번에 차는 건 아니고... 맞는 건가 이게? 파일이 너지? 예... 오케이 오케이... 저기... 매일 렉 더 걸릴 거 같은데... 맥이 더 걸릴 거 같은데... 오오... 저러니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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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일이 있어... 삼방실 3만이라고? 네... 보스님 보스님... 저부터... 저... 저... 맥 맥크로 펴보면 안 돼요? 저 맥 한 번만 썰어볼래요... 제발요... 이거... 맥에 넣어서... 아니 저도요 제발... 아니... 여기에... 몇 배에요? 호호호우! 아 나도 쏠고싶다 왜 죽지 어? 다운된거 같은데? 잠깐만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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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있는거 있어요 살아있는거 있어요 여기 아 여기 아래다가 토대쪽에다가? 아니 근데 이게 여기 땅 필드 털드 있어가지고 공중이야 아니 뛰어요 뛰어요 어? 아 10번 붙여놨어요 아 내 시체 맥이 했네 엄마 내 시체도 맥이잖아 그냥 칸에 싸워버리는데? 이제 끝난거 같아요 스피링까지 다있어 좀 다있어요 아 이 얄낙이들 개빡치 어 뭐야 나 뒤진다 솔직히 어제 브리링장이 좀 개빡힐 것 같았어 만화가루가 존나 많았는데 와 존나 많다 이거 아리님한테 보내면 예술 너 나한테 보내면 진짜 죽인다 왜? 나 보스님 옆에 있는데? 보내지 말라고 제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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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할대요 오 오 제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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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상각이에요, 보수님. 칼. 1등 사진을 찍어요. 크루즈니스에 날라올 때 이미 계속 찍을게요. 아, 옆에 있다가. 이렇게 있다가 이거 이미 트거든요, 계속 트거든요. 아, 이거. 이렇게 하면 내려줘요. 이 장면이 뭐지? 버그인가? 오, 겁나 잘 쳐져. 뭐야, 윤님이 무슨 일을 죽였는데? 무슨 일이야, 이거. 아, 직관은 왜 뭐해? 너 스타일이 너가 보냈지? 아니. 안 되는데. 안 돼, 나한테 보냈는데. 땅으로 떨어지는데. 빨리 듀님 팔 탈 준비하세요. 이거, 카이리 못 사게 사고 내리세요. 그래야 재밌어. 좀 꺼져, 내 차례야. 아, 나 기절해, 나 기절해, 나 기절해. 나 기절해, 나 기절해. 빠졌어. 다, 다, 다. 아, 진짜, 다, 다. 진짜 한 대만씩 찍었어. 지금 더욱이 오고 타고. 아, 지렸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야죠. 아닌데? 그렇게 좋은 거 안 쓰는데? 어 뭐야, 유탄 발사기 불 붙었다. 어? 네. 망가짓한 테크클로? 이게? 좋은 건 안 뜨는 것 같은데? 끝? 뭐뭐 나와? 별로 필요 없는 거 뭐뭐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철거할게요 철거할게요 보자 보자? 어디보자 어? 죽어보자 보자 보자? 어디보자 어 뭐야 너? 아니 보자 아니 보자 보자 보자? 어디보자 영보스 다메 보자 근데 갑순이 안장이랑 나올 건 나온... 오... 오수아 불프랑 그 ㅆ네 음... 빌이 아니네요 넘어갈게요 근데 제작기술이 문제임 근데 제작기술... 아니 제작기술 포인트가 1000이 나오는 게 말이 됨? 퍼센트가? 아마 몇이었는데 다 찍고 포카칠리 먹으면 돼 포카칠리가 그 제작기술 겁나 높여주는 거 오페 오케이 뭐야 테크릴릭스 한작 완전 나왔네 난 그걸 센터 정차에 가야지 펄 케이블 아이스 케이블 아니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